아 으 아 10년 전 된다고 아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전에 살던 집이 너무 추워서 그리고 지금 아이 더 어리기 때문에 단련이랑 따뜻한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샤시랑 그래서 지금 일단 집이 따뜻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밝게 하기를 원했는데 집도 밝아서 따뜻하고 밝은 집이 되어서 좋아요 조지 님이 너무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집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침이 예쁘고 밝아서 너무 좋다고 리모델링 잘했나 하셔서 저희가 선택한 데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이 예쁘게 꾸며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아늑한 집에 살 수 있게 잘 꾸며주셔서 필립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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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